저 눈이 3개여서 액원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진짜 으흐흐흐 좋아 평소에 세다니까? 어 야 만득이 같은 걸로 3명 가면 누가 누군지 진짜 모르겠다 어 그러네 어 그렇게 하면 팀도 죽이겠는데요? 만득이 삑매 마 저쪽 팀에 있는 사람 한 명씩 가가지고 그냥 우리 이거 있으니까 어짜.. 어짜피 이거 그냥 어 뭐야 오우 자 이거 작업 그냥 이거 이거 오늘 애들 멘붕 할듯 우리도 어디있는지 모를 듯 대박 오오오오오오오오 오늘 그냥 이 작업 그냥 미쳤는데? 이 일 일 자 이거 그냥 다 퍼가지고 그냥 다 넣었죠 요 쑥쑥 계단 으응응 오케이 여기도 오오호 나이스 이것도 푸고 하고 하고 큰일이다 디스크도 터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좀 있으면 되겠죠 일단 저는 이 작업을 열심히 해 놓자구요 이 작업을 해 놓으면 저희가 절대로 안 터질거에요 뭐지? 응 보이스톡을 받으라는데 보이스톡을 받으라는데 보이스톡을 받으라는데 여보세요 아 뭐야 야 빨리 작업해 이거 아이템 빨리 이거 하라고 열심히 작업해야지 빨리 그래 열심히 돌 캐고 자 애들 쳐들어오면 안되니까 야 무슨 디스코드가 터져서 지금 보이스톡으로 하고 있냐 대박이네 야 빠른 상황 판단 능력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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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오오 야 닭먹었어 나 아 미스코코 어 미스코코 됐다 야 이거 작업 끝났다 이거 미쳤다 이거 애들 어딨는지 모를거다 야 자자자자자자 짜라라라 아 뭐야 또 거면 안돼요 이게 야 이거 진짜 애들 몰랜다 이거 하아 미쳤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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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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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사고 얘네 여깄는데 닭 이외에 또 여기 숨어있어 야 얘 누구야 닭 닭 숨어있어 여기 어떻게 들어 이대로 죽으면 전 치킨집으로 간대 얘 뭐야 야 디쿠 왜 숨 안 쉬어 빨리 디쿠야 숨 쉬어 왼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 닭 왼쪽 왼쪽 왼쪽은 아무것도 없다 어 그러네 직진 직진 꼭 위로 올라가 닭 어 위로 위로 올라가 닭 оче 어 잠 가 야 닭이 생각보다 빠른데 딱딱딱 지거든 딱딱딱딱 떼그락 statements 따라릭딱 daí 따그락 땅은 아닌데 따그락 딱딱 따그다 다іть 딱딱딱따라 재밌어 엇? 으아아아아악 아 안돼, 낙탬 안받아 허우 그러네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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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다닥딱 따르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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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딱딱따르딱따르딱따르딱따르딱따르딱따르딱따르딱따 저 쩌프맵이다 으와와와와와와와 어, 오, 잘 모르는데? 제대로 좀 해봐! 이게 뭐야! 자, 오케이 으아아악 야, 시야 겁나나 좀 어, 핑맥이 간다 저기 어 핑뱅이다 핑뱅이다 디코 안됩니다 디코 서버 국가변경을 해야되는건가 이거? 야 국가변경? 네 국가변경해도 안될거야 한번 변경해볼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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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즈토스 이호자가 옛날엔 우리밖에 몰라서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많았나 자 일단 열심히 해보자 이거 핑뱅이 왜 여기가 있어 어디 어디 이거 누구야 뭐 싸잖아 야 야 아이템 여기다 놓으니까 이거 위험한데 쳐라고? 여기다 놓지마 빨리 옮겨 이거 빨리 옮겨 그럼 어떡해 그럼 어떡해 그럼 어떡해 야 이거 일단 아이템 담았죠 중려희가 스포란 스포란은 어떡해 어? 오케이 아버지 다 문어먹어 기다려 야 닭오는데 뭐해 아니 뭐하는거야 나와봐 아 바보야 어떻게 올라가 아 오케이 가다가자 오오 마핑맨 머리좀 쓰면 돼 예에에에에에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ct 으어어어어 닭 뭐야 저거 닭보약기 야 닭이 몇마리야 야 우리집에 닭 몇마리야 닭이 그냥 미친듯이 있어 우리집에 야 어? 야 중력아 네 이거 빨리 빨리 너 갑박 그냥 다 맞춰서 애들 학살하고 다녀 아 오케이 대충 그런사항이군요 아이템 여기다가 넣어놔야겠다 아이템 여기다 넣어놨어 야 아이템 이거 뺏긴다 여기다 놓으면 야 잠깐만 나 이거 컴퓨터로 카톡해야겠다 나 지금 모바일로 하고 있었거든 잠깐만 여보세요 야 어 어 어 좋아 야 컴퓨터로 했어 그냥 잘 들린다 이제 어 훨씬 잘 들린다 응 잘 들리지 네 어 좋아 아 음성변조 하지마 야 움직 근데 진짜 디스코더 하다가 진짜 안좋다 이거 거의 지금 스카이프급이거든요 지금 아 근데 위에 닭들이 계속오네 미템이 싸웡 싸웡 야야 닭말라와 나야나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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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더 아이언 김미더 아이언 철 저쪽 뒤에 있어 저 뒤에 상자 이거 아까 위에 닭 있었던거 같은데 아닌가? 다 왔어 지금 건방진 닭자식 뭐야 만드기다 만드기다 누구야 이거 나 나 나 아니 왜 만드기로 바꿔 딴걸로 바꿔 뭐라는거야 왜 마이크 해야되고 침을 뱉어 나 죽는소리 야 뭔소리야 부셔지는 소리 들려 야 누구야 누구야 나 잡았었어 뭐야 누구야 누구야 누군데 뭐야 누군데 나야 리타님 마이크 음질 되게 안좋네 뭐야 목소리가 음질이 마탱이가 강같은데 리타님 핸드폰으로 하고있죠 컴퓨터 카톡 안하고 컴퓨터요? 컴퓨터요? 리타님 막 부시는소리 들리는데 마우스 눌를때 마우스 막 샷건치면서 눌러요? 나 부수는줄 알았어 어 어딨지 근데 진짜 그런거 같긴함 아니 그럼 제가 하나 깨고 오겠습니다 어떤팀 죽이고올까요 그러게요 잠깐만 어떤팀이 좋을까 자 저쪽 일단 좌측에는 너브리팀에 있는 박쥐가 좀 탐나는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박쥐 하나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 괜찮았다 골렘있으면 최곤데 골렘 나도 닭으로 변해야지 우리 골렘이 구했는데 몬스터가 지금 안된대요 닭으로 하면 피가 많이 없구나 오 자 이게 피가 많이 없습니다 닭으로 하면 뭐야 내가 왼쪽집 왔는데 여기 아무도 없는데? 나 이거 깬다? 깨깨깨깨 어 이거 진짜 아무도 없는데? 뭐야 자 스크린샷 스크린샷 찍은다고 해서 오케이 오케이 나 홀로 다이아 여행 랄랄라 다이아 얘네는 그냥 놀러나겠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땐 거의 지금 여행온 기분으로 하네 어허 어 깨졌다 어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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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쪽도 가자 누구네야 누구네? 여기? 이거 다 이거 다 가거님이에요 이거? 나야 나야 아 오케이 죽일뻔했다 죽이면 안돼 방금 동강내릴 뻔했네 아니 그러면 저쪽도 어떻게 여행 한번 가볼까요 저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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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겁 너무 많아 라라라라 아 근데 쟤네 능력 썼을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붙어있으면 안돼요 야 쟤네는 쟤네는 깨졌다면 멈춰야지라는데? 쟤네 쟤네들 싸우고 있었나보네 쟤네들끼리 야 일단 집으로 오자 쟤네들 일단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거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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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저쪽인가? 깽게? 모르겠음 저기 가운데 뭐지? 저기 다이아 살아있는 팀은 살아있는건데 쟤 바본가? 세명인데 자 점프해서 샬랄랄랄랄라 잠깐만 이거 잠깐만 누구를 통화방에 초대해야 될까요? 잠깐만 몇몇까지 내냐 이거 보이스톡 야 보이스톡 몇몇까지 돼 이거? 보이스톡으로 하고는 진짜 개 레전드다 이거 미쳤네 진짜 야 왜 딩커드 터지냐 언제 통화방 내냐 이거 아니 그 내가 봤을때 지정을 해서 소환을 해야될거 같아요 지금 어 누가 맞을까요? 어 야 채팅으로 채팅으로 브리핑해봐라 빨리 능력 브리핑해봐라 능력 능력 브리핑 바로 저거 자 너블이 아쳐 만두기 복서 그래 한명 어딨어 멍사는 왜이렇게 느려 이씨 전 악원이면 옷책을 한개 부실정도로 강합니다 자식 어떻게 할까요 저기 위에 닭있는데 우리 기지에 저거 아마 자기를 뽑아달라던 약간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그러네 나 안뽑으면 너네 부서진다 이건데 아니 그러면 한명 누구 한명 누구 야 너블이 너블이 어필좋다 너블이 야 너블이 어필좋네 자 다시 그룹콜 들어갑니다 자 그룹콜을 애들 그냥 괴롭히면 돼 야 닭걸리 애들 닭같은거 하면 분수세차가 죽일 수 있잖아 다가오니 이거 통화 다 끊어야돼 어 알았어 알았어 끊었다 다시 걸어 야이C 이거 야이C 이거 야이C 뭐야 무슨 통화를 이걸로 해 아 디스코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기다리래 어 저 나온다 또 여보세요 뭐야 어깨 아우리 됐고 자 너블이 너블이 안오는데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입 황 너 뿔입니다 어우 너블이 반가워요 네 반갑다 황 너블이 그러니까 제가 당신들을 위해서는 못한지 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조 그래 열심히 해야지 저는 푸드술사입니다 푸드술사 푸드술사 중량 거미좀 빨리 줘봐라 거미 거미를 주고싶은데 거미 서버 오류 때문에 소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거 몹 에무비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 제가 몹으로 했는데도 안 나오더라구요 서버 뭔가 설정을 잘못했나봐요 썼을때 안켰나봐요 어 안되나 아 안돼 안돼 소환이 됐다고 뜯는데 소환이 안돼요 여기 위안컨 뚫렸네요 다이아 제가 제가 뚫었습니다 제가 깨려고 뚫려 봤습니다 아 이거 이거 그 그냥 스파이더말고 동굴 동굴 거미가 어떤거지 잠깐만요 동굴 거미가 아마 포이즌 스파이더 아니면 케이블 스파이더 아닐까요 그게 어딨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찾아봐 제가 신님께 말씀드려서 동굴 거미가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뭐 이거 거미 대신 이거 빨리 골렘이라도 받아야겠는데 이거 아하 이거 제가 그럼 얘기해서 오겠습니다 신님 어 빨리 이거 협상해 이거 골렘이라도 좀 받아와 빨리 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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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몬스터 두개가 안되는데 골렘 먹어도 돼 님아 제가 동굴 거미가 신님께 말씀드려서 얻어왔는데 말입니다 오케이 둘 다 가 둘 다 가 아 저쪽 두 명팀이래 둘 다 가야되네 야 그럼 우리 이거 다른 기지 턴거 이거 되게 손해네 생각하고 했어야 됐다 저희집에 순이기와서 저 죽였습니다 조심하십쇼 어떤 자식이야 내 입구에 닭나다 이 닭은 누구야 덩방님 녀석 뭐야 뭐야 내가 죽였어 아버님인 줄 알았어요 오케이 어 이거 뭐야 동굴 거미 얻었어 스푼 동굴 거미? 이거 저희 안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왜요 아 케이브 스파이더 동굴 거미 아 스파이더가 여기 있었네 케이브 스파이더가 이게 동굴 거미 아니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 이거 못 봤어 스파이더 옆에 음 이게 있었네 근데 안되네 골렘 골렘 소환할게 골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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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접니다 접니다 저 저 스푼 철점도 안되서 걸어가는데 이분인데 너무 아쉽니다 알달라 이거겠지 왜 골렘 소환 안돼 골렘도 소환 안되는데 아하 골렘도 안됩니다 세상에 세상에 골렘이 안되잖아 으이씨 이런 블레이즈도 안될거 같고 아 걸어가기 너무 힘들어 아 제가 일단 소환되는게 뭐가 있는지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오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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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합의보자 왜 소환이 안되 이거 오셀로 오셀로 이 자식 동물도 소환 안되네 아니 없지 박은 어떻게 소환한거야 안됩니다 이런 이씨 이런 젠저 잠깐만 그러면 최대한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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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들 다시 오는거 오래 걸린다구요 아 세번째에요 세번째 아니 스포 설정 끊엏 끊엏 스포 설정 해달라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둘 다 갖다놔 네 알겠습니다 아 오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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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뭐와 성공이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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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거 어떤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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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보대 간다! 야 이것도 듣다보니까 야 뭐야 저기 가스트 뭐야 가스트가 있습니다 야 지키고있게 아이 뭐수 그려 먹어버려 자 가먹어버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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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너 픽맨했어 리타 픽맨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리타 픽맨이야 에그 익사일 때 뭐야 이거 장난을 해 다 그냥 물에 들어가서 익사일서 이거 아버님이야? 어 나야 자, 우리 나 오셀로 먹어 오셀로 먹어 으어어어어 알았어 먹을게 오오오오오오! 야. 보고심냐? 일단 오셀로 먹어 야, 나 먹어, 나 먹어 앗도어엉 나도 겟트 먹고 있습니다 야, 아이템은 넣어도 죽녀가 야, 나 무실있어 개처럼 야, 나 무실있어 나 도중 야, 나 크루 나 간다 야 가스트가 쓴다 그만 날려주게 야 애들 주지마 애들 주지마 애들 주지마 내가 먹으면 안되는거야? 애들 주면 안돼 애들 주면 안돼 날릴 때 빼고 계속 바꿨어 죽지마 죽지마 뭐야 바닐 뭐야 이거 야 저 중량 내 중량 아닌거 같은데? 와 야 언니 들어왔었어 철각바 중량 누구야 나 이거 나 이거 나 돌감 중량 누구야 돌감 중 철각 철각 어 목 아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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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엌 이현 누구요 야 이거 supers countiddles거 같은데 아 지금 깨로갔어요 지금? 똑똑똑똑똑 애들 다 쳐들어갔는데 지금 죽이지마 오케이 설레이는 이 마음은 뭘까 왠지 잠올리일수가 없어어 아직도 내겨 말하네 맞나? 안녕 기집어 하하핳 깨버렸어 가스에 어그로 끌려서 얘들 다 나갔어 나 입고에서 어그로 끌고 있어 야 야 이미 끝났어 얘들 가스에 어그로 끌려서 다 나갔어 저희 어그로 끌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야 이거 가스 누구야 저 믿어 저 아닌가요? 저 좋아 야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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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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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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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쩔어 제가 오고 다 끌었습니다 이거 멋있다 수고 야 이거 미쳤다 오늘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저희 팀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오늘 덤픽에겐 특집 도중에 디스코드 저희가 통화하는 프로그램이 터져서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통화를 걸었는데 그래서 음질은 좀 안좋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그래도 재밌었네요 여기 어디야? 야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나 살아있는데 뭐야? 뭐? 가스트라 살아있어 와 개꿀재미네 오늘 야 근데 듣다보니까 이 통화음질도 적응됐어 뭔가 뭔가 원래 이렇게 통화를 하던 느낌적인 느낌이었어 와 완전 웃기다 야 오늘 가스트가 제일 웃기다 가스트 날라다닐 수 있어 야 가스트 능력 짱 좋았네 맞아 저쪽 다이아 사라졌네 자 오늘 여러분들 저희 팀의 승리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감사 오우 장난아니야 오늘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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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트를 발견한게 쩔었다 근데 오늘 짱 재밌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통화가 오늘 좀 어려운 관계로 저희들끼리 엔딩을 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구독 좋아요와 한번씩 구독 안 누르면 꿈에 가스트 나온다 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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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트